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,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,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? 저 조은진은 지금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, 가장 용기 있고, 가장 정의롭다고 자부합니다. 대한민국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, 자영업자와 서민들께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, 바로 저 조은진이 위대한 정치혁명, 깨끗한 대한민국, 국민의 명령인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. 추악한 쓰레기 정치판을 확 바꾸겠습니다.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.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 기호 11번 조은진입니다.